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감사하게도 맨날 숙제만 하는 피스톨입니다 오늘 알아볼 물품은요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RTX 3060 리뷰입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조텍의 RTX 3060 트윈 엣지가 오늘의 물품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스는 이미 지난번에 보셨던 3080이나 3070 혹은 3060 Ti랑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사이즈는 꽤 작습니다 높이 22cm 넓이 28.5cm 깊이 8.5cm네요 인상 깊은 건 정말로 VRAM이 12GB라는 점인데 엔비디아의 말처럼 3D 영역에서 효율이 나올지 얼마나 쓸만할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본체는 넙치의 디자인입니다만 넙치라기엔 꽤 잘 빠진 모습입니다 길이는 최대 23cm고요 깊이는 최대 10.5cm입니다 두께는 4cm입니다 전원은 8핀 1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후면에는 HDMI 하나, DP 3개가 있습니다 뭐 이젠 국룰이죠 LED는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 듯 합니다 뭐 어쨌든 여긴 메인스트림 라인업이니까 뭐 LED 이런 것도 조금 빈약하죠 그래서 외관은 이정도까지만 하구요 가격은 사실 저도 몰라요 아직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다만 미국 쪽 출시 가격 뭐 이런 걸로 추정해보면 60에서 70 사이라고 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트위넷이니까 아마 60에서 63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데 가격 정보는 어디까지나 내피셜입니다 자 그럼 성능 테스트로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파스와 타스구요 벤치 시스템으로는 먼저 라이젠 7 3700X에 물려보겠습니다 한번 점수가 어디까지 나오나 최대 점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00X와 매칭된 3060의 점수는 파스 22000점 파스 88000점입니다 이게 지금 비교할 점수가 없긴 한데 왠지 모를 뿔따게 한계가 좀 나네요 지금 소문에 의하면 2070 정도의 성능이라는데 2070이 사실 23000점 혹은 뭐 그 이상의 점수이기 때문에 조금 뿔따게 냄새가 납니다 일단 추정상 3060의 최대치를 알아봤으니 어디에 더 잘 어울릴지 매칭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매칭 테스트는 인텔의 1400F, 라이젠 3600, 라이젠 5600X, 라이젠 3400G입니다 아마 코어 i5, 라이젠 5 그러니까 둘 다 5레벨 라인업들인데 아마 이 친구들에서 제일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파스 점수입니다 5600은 22100점, 3600은 2217점, 3400G는 21328점, 1400F는 22109점입니다 점수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빡센 테스트인 파스로 가보겠습니다 5600X는 8800점, 3600은 8748점, 3400G는 8732점, 1400F는 8746점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각기 다른 5개의 표본이 CPU 점수는 편차가 큼에도 그래픽 카드의 점수는 정말 대동소 이야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낼 수 있는 결론은 5레벨로 대표되는 코어 i5와 라이젠 5 이상 즉, 6코어 이상에서는 3060의 모든 효율을 뽑아낸다는 점이고요 아마도 추정컨대 4코 8스레드로 대변할 수 있는 i3나 라이젠 3에 물려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빠지면 서판 100으로 가보겠습니다 옵션은 FHD의 풀 울트라 스케일 100입니다 3개의 벤치 테스트를 했는데요 라이젠 3600, 그리고 5600X, 그리고 인텔의 1400입니다 3600의 평균 프레임은 약 130프레임, 최소 프레임 80프레임입니다 5600X 같은 경우는 평균 프레임 147프레임, 최소 프레임 97프레임입니다 1400은 평균 프레임 134프레임, 최소 91프레임입니다 144, 우주방어는 안되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게임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그래도 이정도면 돈값은 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론입니다 가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너무 가격이 높지 않다면 성능도 잘 나오니 걱정말고 필요하시면 출시하자마자 사세요 바로! 지금이 제일 쌀 때입니다 그럼 안녕!